아니 지난번에 드론 공격 북한 왔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 청와대는 천전 요새로 모든 파괴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토청 방지 장치도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용사는 우선 허허벌판에 있는 거예요. 미국의 백악관이 도심지에 있지만 그 근처에 높은 빌딩을 못 짓게 하잖아요. 이미 용산청사에는 다 기존 빌딩들이 올라가 있었어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인수위원회 때 제가 국정원장 때인데 한남동 지금 대통령 관저죠.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걱정하지 마라. 미국의 경호실이 와가지고 사전 답사를 하면 남산 하야토 호텔 사방천지에서 내려다보이는 외교부 장관 공관을 거기에 미 합중국 대통령을 절대 못 하시다. 걱정하지 마라. 안 하잖아요. 우리 대통령은 들어가셨는데 우리는 좀 안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옮길 때 가장 큰 문제가 용산공원입니다. 지금 자랑하는 환경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옆으로 미군기지가 아직도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누가 알아요. 아니 그거 턱 앞에 갔다가 바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 그때는 야당에 영상이 더 안전하다.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도 걱정했어요. 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군인 출신 의원이 걱정한 게 지금도 영상에 다 남아있는데 지금은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리고 이것도 이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1976년도 박정희 시절 아닙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린 박동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박동선 사건이 코리아 게이트로 번졌잖아요. 그럼 박동선 사건을 어떻게 알았냐. 미국 CIA가 도청에서 알았거든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 항의하는 건 물론이고 관제 대목까지 일으켰어요. 그리고요. 미국 CIA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건 보도가 나와 있는 겁니다. 미국 정보기관이라고. 정보기관. 왜냐하면 국정원하고 CIA하고 카운터 파트로 하는데 저는 거기 이름을 좀 아껴주고 싶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청와대는 보완을 해왔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최근에 어디에서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전문가 수준이더라고요. 청와대 본관은 완벽하게 되어 있다. 방음, 방진, 방탄. 방음은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거고요. 방진은 진동이라는데요. 진동하는 걸 읽어가지고 아마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방탄은 물론 적의 폭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청와대는 자연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수십 년간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진무 및 숙식을 하셨기 때문에 용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용산이 튼튼하다고 청와대보다 튼튼하다고 우기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바보라고 하잖아요.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죠. 바보는 상식적인 걸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거예요. 바보 눈에는 바보만 보이니까 국민한테 떠넘기는 거지. 그건 있을 수가 없고 국민을 조롱하고 말하는 자체가 저는 싫어요. 어떻게 이 나라 대통령이 이 나라 대통령실이 이 나라 안보 책임자들이 그렇게 수준 이하냐 이거죠. 나라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때 대통령실의 홍보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진 한 장을 덜렁 내놓고 홍보를 합니다.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광남중학교에 가서 교생실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 봤어요. 그 사진은 아니 그러니까 교생실습을 대통령 후보 때 교사를 했다는 것으로 곤욕을 치른 거 아니에요. 근무. 근무. 광남중 근무. 근무는 했겠네. 아니지 아니에요. 교생실습은 학생의 신분으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서 실습하는 거고요. 그럼 봉급 안 맞는 거죠. 그러나 근무는 월급을 받고 책상 딱 차에 앉아서 근무하는 게 근무인데 그 이력을 속여가지고 허위로 해서 했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을 딱 내놓고 이건 음해해서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에게 배운 학생들이 울었다. 네 그래서 편지까지 보냈다. 이래가지고 홍보를 했어요. 그게 홍보할 거리입니까? 이미 어느 정도 잊혀졌던 기억까지도 아름답지 못한 기억까지도 소환해가지고 더 쪽팔리게 하는 건데 이제 권력서열 1위로서 그렇게 친근한 국민들에게 영부인으로서의 모습을 각인시켜서 하는 건데 아 그거 가지고 아니 저는 세금이 아깝다. 왜냐하면 홍보실에서 정말 할 일이 없냐. 월급 받고 그런 걸 하냐. 아니 홍보실에서 하겠어요? 높은 사람이 하라 하니까 하지. 내놓고 이거 하라고 해도 이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참모가 없다니까요. 아니 시장님은 왜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 아니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건 지금 이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권력서열 1위가 윤석열 아니고 김건희 여사 국힘당에서 김기현 대표가 드디어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하기로 검토한다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왜 이제서야 그러죠? 아니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어도 얼마나 지나갔어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한테 뭘 기대를 하세요? 대통령실에서 징계를 하라고 했대요. 그렇죠.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당대표를 못 나오게 만들고 김기현 찍어라 해서 된 거 아니에요. 최고위원도 그렇고 당직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다 그랬는데 거기다 뭘 기대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 목사하고 붙어서 난리던데 정광훈 목사를 못 때낸다니까요. 왜?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확보하고 있는 당원들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경선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의 당서열 1호는 윤석열 총재, 2위는 정광훈 부총재, 3위는 김기현 대표, 우리나라 국가소열 1위는 김건희 여사, 대통령 김건희, 2위는 영부남 윤석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의 대표를 여의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김대리라고 하네요. 김대리? 나 그것은 처음 듣네요. 그래요? 김대리라는 말도 있어요. 김대리? 대리. 그전에는 김주사 이렇게도 불렀는데. 김소장이라는 말도 있고 여의도 소장. 김소장 얘기는 하죠. 김대리라는 말도 됩니다. 은행 대리 높아요? 조금미 우리 댓글에 조금미 님께서 조수진 막말하는 조수진 사퇴하라. 아니 오늘 점심 밥 한 공기 다 먹읍시다. 전 두 공기 먹고 싶은데. 그러면 조수진 최고위원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아 보세요. 이건 한두 공기 아니야. 정광훈 목사도 그러지만은 나는 제일 깜짝 놀란 게 김영환 지사. 아 그렇지 않아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니. 근데 그분 잘 아시잖아요. 잘 알죠. 민주당도 같이 있었고. 근데 왜 말이 계속 바뀌어요? 제가 대변인 할 때 부대변인도 하고. 장관도 했죠. 과학기술부 장관. 40대. 치과의사 시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바꿔요. 아 말을? 아니. 아 저 거시기를? 위치를? 그런데 어떻게 됐든 충북지사가 됐는데. 이분이 산불 났을 때죠? 술 마시러. 제천에 산불 났을 때 충북에서 술 마셨어요. 바로 옆에서. 그런데 자기는 물만 마셨다. 술을 입에만 댔다. 했는데 어제 폭탄주를 스무자. 노래도 두세 곡 불렀다. 그런데 그게 사진에 나오고 다 기사에 나왔는데 그거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봐야겠다. 다른 얘기도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됐든. 어쨌든 보도가 됐다. 보도가 됐고. 김진태 지사. 네. 또 골프 연습하러 가면서 자기 휴가 내고 갔다. 연간에.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유유상정. 이게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만 징계를 하면 거기도 표적수사예요. 표적수사예요. 그렇지. 다 잘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래. 김영환 지사, 충북지사 노래도 불렀대요. 아니 글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분이 김영환 지사를 편드는 분이 증언을 하는 게 있는데 너무 재미있는 워딩이 있어요. 건배는 했지만 목으로 술이 넘어가는지는 확인 못했다. 아니 저도. 저 건배합니다. 지금 저 화면 보세요. 건배하는데 목으로 술이 넘어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옆에서 본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요즘 술을 안 먹으니까 건배하는데 목으로 안 먹어요. 네. 사법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합니다. 아마 누군가 고소고발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민주당 도의원이 했던데. 네. 그걸 또. 아무튼. 하면 현장검증도 하고 복잡하겠죠. 이제. 는?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